이거 이런 거 있잖아, 세호야. 이거 한번 시켜줘야 돼, 이런 그림 있을 때. 괜찮습니다. 세호군. 더 재미있게 하게 말해. 저,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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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물은 나아! 괜찮습니다. 저희가 넘으면 산이죠? 저기, 저기를 넘을 거죠? 네, 저거 딱. 저기. 어, 입구인가 봐요. 와, 이거 미소 시원해. 아, 아따. 저, 저 아재는 지치지가 않는다. 신기한 아재다. 와. 진짜 대단하시다, 신현아. 나랑 띠동압인데. 이거 중에도 딱 카메라를 잡으시네요. 와. 파이팅! 아, 기 좋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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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이 맞나, 여기요? 여기 맞습니다. 와, 싫어다. 거기 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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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니야, 종남아. 종남아, 내려와. 그림 잡아, 그림. 네. 뭐 한다고 해? 다시 올라가. 다시 올라가라, 거기. 태현이가 그림 잡는다. 네가 앞이었잖아. 오케이. 형님, 켜주세요. 액션! 시작! 와! 와, 좋다. 제 3세계다. 와, 장난 아니고, 대박이에요. 대박이요? 이 그림이 장난 아니에요. 무슨 롤러코스터의 길 같아요. 와,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. 와... 여기 아저씨일까요? 아... 네, 그저! 오, 오, 예! 석 grades, 이에요. 와! 어! 오, 11분 후 할인이 그 메뉴 파트zi